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명 또 늘었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 확산에 종교 소모임이 감염 고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내일부터 정규 예배를 제외한 소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명 가운데 지역 발생 사례는 28명, 해외 유입이 22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17일 만에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습니다.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광주와 대전에서는 각각 15명과 6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 확산에 종교 소모임이 감염 고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 내일부터 교회에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기도회 등 소규모 대면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예배에서도 큰 소리로 노래하거나 기도하는 건 금지되고 찬송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되고 단체 식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휴관 장기화로 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자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월 말부터 사회복지시설 휴관을 권고했고 현재 전국의 복지시설 11만 곳 중 73.5% 정도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설들은 지자체별 위험도 평가를 거친 뒤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SBS 김형래입니다. 김형래입니다. 김형래입니다.